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현지시간 23일 무릎치료를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달라이라마가 맨해튼의 한 호텔에 도착하자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고 호텔 주변에 운집한 지지자 등 환영 인파 수천 명이 열렬한 환영 인사를 보냈습니다. 한편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등 고위직들이 달라이라마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달라이라마와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되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